날씨가 맑은데 또 비가 오네요 날씨가 변덕증이에요 비가 그쳤네요 호수가 너무 이뻐 이 호수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에요 내일 아침을 호수가 보이는 저쪽 레스토랑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아 이쁘네요 방금 전에 한참 막 떠들었는데 사진 모드로 되어 가지고 다 안 찍혔어요 이 의자에 앉으면 딱 보이는게 딱 이 경치 제스퍼를 가볍게 한번 바퀴 돌고 온 다음에 지금 물처럼 보이지만 와인을 한잔 하고 있습니다 와인 식사하기 전에 가볍게 가볍게 와인 한잔 제스코예로 다이어트 고기 강릉 지금 식사를 마시고 지금 9시거든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9시인데 아 그럼 보세요 이게 9시에요 이거 어떻게 이게 9시에요 6시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9시 낮이 정말 기네요 착각을 하게 되요 지금 아직도 밝은 한낮이라고 생각하고 먹게되는데 밤이거든요 근데 겨울은 또 재밌네요 사는게 재밌네요 저는 지금 지금 여기 레스토랑 오이천에 와인 한병을 마시고 여기 와서도 한잔 마시고 더 마실 수 있어요 또 이제 호텔 들어가서 또 아까와인 레드와인 한국말 생각이 안되 레드와인을 마셔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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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